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을 좀 벌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유튜브를 이미 하고 계시고 오래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세 가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구글 퍼시픽 싱가포르에서 매달 21일 날에 입금이 되죠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뷰 수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뷰 수익이 잘 나오면은 광고주들에게 들어오는 그런 광고 브랜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를 광고주들이 브랜디드 큰 금액을 들이면서 저희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내 채널 자체가 홍보 마케팅이 되면은 내 채널로 홍보를 해서 내가 직접 물건을 판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제작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방법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튜브 수익 같은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는 어떤 채널에서 가져온 유튜브 수익인데요 보통 유튜브가 좀 잘 된다 싶으면은 구독자는 진짜 상관이 없어요 구독자는 상관이 없고 채널에 아 구독자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구독자는 이제 고정된 구독자예요 근데 이제 구독자 증가세가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신규 구독자가 늘어나는지 그 신규 구독자가 쭉쭉쭉쭉쭉 늘어나면은 따라서 뷰가 올라간다고 제가 2부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뷰 수익이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평균 한 13,000불 정도를 유지하다가 17,000불, 26,000불, 막 3만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구독자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요 때가 한 달에 한 3,000명에서 5,000명씩 쭉 늘고 있다가 갑자기 2만명씩 늘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3만불 가까이 찍힐 때가 요런 식으로 구독자가 막 많이 늘어나고 요럴 때는 뷰 수익이 정말 달달하게 들어옵니다 저게 요즘 환율로 치면은 거의 한 3,4천만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뷰 수익이 잘 나오게 되면은 브랜디드 같은 경우에는 자연히 따라 들어오게 돼요 이제 MCM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까요 말까요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들어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광고 들어오는 개수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이제 이렇게 뷰가 잘 나오고 뷰 수익이 잘 나올 때도 광고가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안 들어온 건 아닌데 저때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뭐 다니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볼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제 연령층에 맞는 친구들은 다 알아볼 정도였는데도 광고는 뭐 한 달에 한 두세 개 근데 만약에 그 비슷한 채널에 다른 MCM에 들어가 있는 유명 MCM에 들어가 있는 채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봤는데 딱 보면은 영상 그때 당시에는 뭐 뒷광고 논란 이런 게 터지기 전이니까 광고인지 아닌지 적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다 광고예요 광고를 진짜 많이 찍더라고요 잘 나올 때 뷰가 그걸 보면서 아 MCM이 확실히 있는 게 좋긴 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뒷부분에 만약에 MCM을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약간 크루 같은 걸 좀 만들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카테고리에서 뭐 MCM이 안 된다면은 그 주변 동료들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뭐 만들어서 그룹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좋고요 자 뷰 수익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가 채널을 잘 될 때 약간 방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신기루처럼 싹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뷰 수익은 월급 같기는 하지만 꾸준하지는 않다 내가 노력한 만큼 들어온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옛날에 유튜브 하면 좋은 점이라고 사람들이 강연 다니면서 한 말이 채널을 키워놓으면은 연금복권처럼 매달 돈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백만 오백만 천만 넘는 채널 중에도 외국에 삼천만 넘는 채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채널이 관리를 안 하고 영상을 안 올리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게 삼천만 명이 넘어도 기존 영상들이 사람들이 볼 것 같은데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150인가 200? 그 정도 나온다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유튜브는 본인이 하는 만큼 주기 때문에 잘 된다고 뭐 안 하는 거 아니고 안 된다고 안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참 일이 밀려 있는데 저도 낚시 다닌다고 영상 좀 막 안 올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30일 중에 한 10일은 바다 위에 떠 있고 저도 스스로 좀 오늘 강연을 하면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유튜브 수익 구조 브랜디드 수익 이게 정말 엄청 큽니다 이게 제가 작년인가 한번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단가표가 유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MCN과 개인 간의 그 단가는 좀 많이 차이가 났더라고요 근데 요 잘되는 채널과 잘되는 채널들은 대부분 브랜디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또 카테고리별로 브랜디드 들어가는 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많이 그 광고 브랜디드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네? 키즈 쪽은 제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바로 화장품 화장품이랑 먹방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2017년 당시에 그때는 저도 구독자 5천명 넘는데 구독자 5천명 넘는데 한 3개월 걸렸거든요 그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처음에 이제 유튜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도 이렇게 강연 같은 게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거의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다 같이 모르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유튜브 전문가라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었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이런 화장 그리고 메이크업 그런 쪽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6, 7년 전이었는데 단가가 2, 3천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광고가 엄청 많아서 올라가는 영상이 전부 다 광고라고 들었었어요 MCN의 대표 이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차이가 엄청 심하구나 그리고 화장품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또 먹방 먹방 쪽도 광고가 엄청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본인 카테고리가 어딘가에 따라서 이렇게 브랜디드 수익은 뭐 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노려본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은 약간 영상 자체를 광고주들이 넣기 쉽게 만든다는 얘기에요 게임으로 치자면은 리뷰 영상을 좀 찍게 되면은 좀 매력적이라고 제 아는 중계대행사를 하는 대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플레이를 하는 영상 그리고 그냥 그걸 보면서 뭐 약간 웃기거나 아니면 리액션을 주거나 아니면 실사에서 찍거나 그런 영상들을 주로 찍었었는데 그 중계대행사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광고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요즘에는 그거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나눈 얘기였는데 메타버스 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메타버스 쪽에서 하면서 리뷰를 좀 해야지 광고주들한테 약간 어필하기가 쉽다 근데 너는 리뷰 형식은 좀 아니니까 리뷰 형식 영상들을 좀 천천히 찍어보면 어떻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도 해보면 어떻냐 그러면서 뭐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광고주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영상들이 존재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채널이 잘 되고 있고 그러면서 브랜디드도 노린다면 그런 식으로 영상을 조금 고민하면서 조금씩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MCN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오긴 하는데 사실 요즘 들어갈 만한 MCN도 사실 없기는 해서 저도 안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뷰티 쪽은 지금도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뷰티 쪽이랑 키즈 쪽이 좀 많이 죽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키즈 쪽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에 그 유튜브 키즈라는 게 나오면서 좀 그 노출을 아예 막아갖고 유튜버들이 아예 접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 계신 묘통령님께서 키즈 쪽도 광고가 많다고 했고 저는 그쪽에 잘 모르지만 키즈를 했던 아는 형님에게 들었는데 키즈 쪽이 참 광고가 많다고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요즘은 아마 그 카테고리가 좀 많이 어렵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게임 카테고리가 참 좋은 카테고리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컨텐츠도 마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새로운 게임만 나오면 되니까 물론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에는 새로운 게임이 안 나오고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그래도 그냥 버티면서 왜냐하면은 채널이 잘됐다가 갑자기 가라앉게 되면은 아 이거 조금 잔인한 얘긴데 사람들이 안 봐요 그 채널 죽어도 이거는 제가 강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유튜브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저도 참 많이 조사하고 찾아보고 유튜버들 막 다 뒤져보고 1세대 유튜버 2세대 유튜버 오래된 유튜버 다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실사를 하는 유튜버들 중에 잘 나가다가 이제 뭐 번아웃이 와갖고 영상을 좀 뜸하게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할 거야 하면서 완전히 다른 컨텐츠를 하고 뭐 아니면은 조금 더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바꿔버린다거나 이러면서 채널이 죽어버린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 채널 운영하던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가 어 큰일 났네 그러면은 원래 채널로 돌아 원래 컨텐츠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채널들도 있고 이런데 하나같이 한번 이렇게 잘 나가던 채널들이 떡락을 해버리면은 절대 복구가 안 돼요 제가 복구된 채널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계속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좋아해요 새로운 거를 사람도 새로운 사람을 좋아해요 요게 조금 조금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여자친구는 처음 만나는 여자친구가 제일 좋던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튜버들도 시청자들이 볼 때 처음 만난 유튜버가 새롭고 재밌고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이 채널을 봤었어 근데 이제 이 채널이 재미없어져서 안 봐 그러면은 이 채널에서 아무리 멋지고 재밌고 그리고 뭐 엄청 큰 컨텐츠를 하고 이래도 사람들은 찾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채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에서 추락하지 않게 계속해서 현상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그 걸림돌이 되는 게 첫 번째가 번아웃 뭐 이런 거죠 우선 계속 이거는 약간 옆으로 셌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이 비즈니스 쪽 그걸로 계속 얘기를 좀 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원래 뒤쪽에 있는 얘기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얘기해버렸네요 자 유튜브를 활용하여 사업으로 확장한다 아까 제가 이제 뷰스윅이 있고 브랜디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앞으로는 유튜브로 돈을 제대로 벌고 이거를 오래 해서 벌려면은 이제 유튜브를 활용한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으로 해서 확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쇼핑몰과 연계하는 그런 채널들입니다 뭐 생물인 정부르 다흑 혹시 다흑이라는 채널 아시나요? 아세요? 여기는 원래 처음부터 유튜브 채널을 먼저 했는지 아니면은 쇼핑몰을 먼저 했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원래는 쇼핑몰을 먼저 하던 채널들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곤충이랑 파충류 이런 거 파는 거의 한 3대장 같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 3군데가 전부 다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들이 다 잘 돼요 구독자 전부 다 60만, 80만, 100만 가까이 되고 이러는데 그 채널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해야겠죠? 사장님 중에 한 분이랑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유튜브 뷰 수익은 사업 쪽에서는 짭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워낙 사업 자체가 크고 연매출이 몇백억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데 유튜브까지 하시냐 힘들게 그랬더니 유튜브 자체가 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딱 정체기가 오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홍보 마케팅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유튜브 채널을 하면 그걸 상세하면서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하면서 나머지도 다 하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이 본인이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본인의 장기 같은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내가 도예나 이런 거를 전공을 해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팔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멋지고 예쁜 도자기나 숟가락 젓가락 옥자기 이런 걸 만들어도 이거 만드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럼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좀 사업 쪽으로 확장시키면 유튜브 채널 자체가 잘 안 돼도 구독자가 한 만 명? 만 명만 돼도 그 사업 쪽에서 이제 수익이 정말 많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훨씬 뭐 구독자 5, 60만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또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낚시를 다니다 알게 된 사례인데요 작년에 남해 쪽에 민어랑 농어라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제 민어, 농어 이런 물고기가 뭔지 모르시는데 민어라고 여름철 보양 물고기가 있어요 막 한 마리 큰 거 잡으면 60만 원, 80만 원까지 하는 그게 이제 잘 안 나오니까 잘 나온다고 하는 데를 찾아 찾아서 갔는데 남해에 정말 외진 곳이에요 너무 외져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 이런데 그 낚시배가 있을 수 있나 해서 계속 타고 내려가는데 계속 가서 도착하니까 딱 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낚시배가 근데 그 낚시배가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차를 타고 그 먼 데까지 다 와갖고 이걸 타고 있어요 와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잘 되나 했는데 보니까 그 선장님이 유튜브 채널로 본인 낚시하는 거를 막 올리면서 조과자랑이라고 하거든요 고기 잡은 거를 본인이 이제 뭐 혼자 잡아서 한 거를 조과자랑을 하고 그게 좀 소문이 나서 지역에서 소문이 났나 보더라고요 구독자가 그때 제가 찾았을 때 한 6, 7천? 6, 7천밖에 안 됐는데도 그 외진 곳에 매일같이 하루에 20명씩 넘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쫓아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유튜브를 홍보수단으로 삼아서 본인 사업체가 있는 분들이라면 사업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그게 뭐 별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액을 얘기해드릴게요 배에 그 20명 타거든요 배에 근데 진짜 외진 곳에 있어요 근데 한 명 타는데 13만원 냅니다 그러면은 20명이 타면은 260만원이에요 그럼 뗄 거 다 떼도 하루에 200만원 벌어요 200만원 근데 한 달에 20일 넘게 나가요 4천만원이에요 순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진짜 수익 엄청나게 높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낚싯배를 많이 해요 근데 낚싯배가 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낚싯배가 어디 구석에 박혀있으면은 그 배가 있는지도 몰라서 사람들이 못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이 낚싯배 선장님들이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이 배가 이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밤에 그때 엄청 또 라이브 스트리밍을 많이 합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텐데 새벽 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그 한치낚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평일에 사람들이 1500명 2000명이 유튜브에서 보고 있어요 그 1500명 2000명이라는 숫자가 진짜 엄청난 숫자 거든요 그 새벽에 저희가 새벽 한 두세 시에 그 서울에서 길거리 나가봐요 차가 있나 택시나 몇 대 왔다 갔다 하고 버스나 몇 대 왔다 갔다 하지 근데 2000명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선장님들도 활용하고 그걸 보면서 나도 내 채널을 뭔가 저런 사업 쪽이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게임 쪽은 그런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제가 사실 잘생기거나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거나 이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게임 자체에서 컨텐츠를 뽑는 타입이고 게임 안에서 뭔가 신기한 거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뽑다 보니까 제 자체가 매력적이고 캐릭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 상품을 팔 수도 없고 이래서 참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앞에 계신 윤선님께서는 만약에 채널이 좀 잘 된다 싶으면 캐릭터 상품 팔면 팬덤이 확실해서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도 참 잘생기고 이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게 다 어차피 자기의 무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쁘게나 아니면 고깝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로 시작해서 사업으로 확장하는 케이스 사나고라는 채널 아시죠 이 채널도 저는 구독자 되게 적을 때부터 봤어요 근데 특이한 게 저는 구독자 적을 때는 재밌게 보다가 구독자가 늘어나면 그 뒤로는 그 채널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채널 10만쯤 때부터 보다가 한 60만 70만까지 클 때까지 보다가 그 뒤로는 잘 안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3D펜을 취미로 하시는 분인데 좀 약간 장인 같은 분이라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때 옛날에 디아블로 같은 거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칼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서 영상들 만들고 이러다가 유튜브 여기 보시면은 보통 오른쪽 위에다가 인스타그램이나 자기 다른 채널이나 이런 거 연결을 해 놓거든요 인스타 연결하는 것도 결국에는 유튜버를 활용하고 인스타를 이용해서 SNS에서 본인 영향력을 좀 넓히고 그걸로 인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SNS도 여기 사나고도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나고 샵에 갈 수 있게 링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사나고 채널 가면은 3D펜을 이용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 사나고 3D펜 8만 원이에요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한 3, 40% 마진 남는다고 들었거든요 거의 모든 제품이 그렇게 마진 안 남으면 물건 팔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팔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팬들이 이제 영상을 보다가 물론 그냥 네이버 쇼핑 검색해 갖고 싼 거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나고 채널에서 사나고님이 만드는 걸 보고 어떤 펜으로 만드는지 보고 어? 저 펜으로 만드네? 그럼 이 펜을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낚시 유튜버들도 자기 낚시 장비 어떤 거 쓰는지 막 보여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다 이제 노출시키고 PPL하는 건데 그걸 PPL을 해서 돈을 벌면은 그게 그냥 브랜디드고 그 노출을 시킨 다음에 그 물건을 직접 팔면은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채널이 나중에 잘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 쪽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유튜브 채널은 그러니까 유튜브 시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튜브 시장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사랑받기도 어렵기는 한데 이게 흐름이 너무 빨라요 다른 사업 쪽 예를 들어서 의료 쪽이라고 해볼까요? 거기는 뭐 100년 전 지식이나 지금 지식이나 약물이나 이런 건 변했겠지만 큰 흐름 같은 건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유튜브는 한 1, 2년만 지나도 새로운 유튜버가 나오고 같은 카테고리인데 어떤 유튜버는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흐름이 빠릅니다 그래갖고 그게 힘들어요 물론 이제 빠르니까 나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고 빨리 사랑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빨리 잊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안정적이게 되고 채널이 좀 예를 들어서 가라앉더라도 사업은 한 번 잘 되기 시작하면 채널이 망한다고 해서 사업은 망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계속 지속이 되지 그래서 이제 본인 채널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애견 채널을 하면서 한 재작년인가? 잠깐 뷰가 잘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간식을 만들어 팔면 어떨까 해서 간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학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막 쫓아다녀보고 그리고 그때 그 파충류 같은 거 분양하는 사장님한테 약간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먹을 거 파는 거는 좀 그렇다 먹을 거 팔다가 한 번 잘못되면은 강아지들 그냥 인생 나락 가시는 수 있다 지금 게임 채널 잘 되면은 그냥 그거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접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접으면서 아예 애견 채널 자체를 접었거든요 그것도 계속 하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약간 하고 있습니다 자 루퐁이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현실에 실현시키고 성공한 채널입니다 루퐁이네라고 사실 저도 이 채널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저희 직원 편집자분한테 내가 옛날에 그 강아지 관련된 거 한번 해보고 싶어 했었잖아 혹시 그런 채널 없을까 했더니 바로 얘기해 드더라고요 루퐁이네 루퐁이네 있잖아 그래서 뭔가 하고 검색해 봤더니 구독자도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귀여운 강아지들에 관련된 영상이 있고 자 뷰도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칠억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은 야 뷰 수익도 두 자리가 넘어가겠네요 수익이 엄청나게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고 있어요 사실 먹을 걸 팔 생각을 하지 않고 채널을 키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 상품이나 아니면은 이런 강아지 애견용품을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접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많거든요 늙었어요 늙어서 잘 안 움직여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활달하고 어리고 이런 강아지들이 약간 그 콘텐츠가 나오거든요 이제 저희 강아지는 나이가 많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그쪽 생각을 접기는 했는데 만약에 잘 됐다면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으니까 이게 애견용품이 단가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남는 것도 엄청 많아요 엄청 비싸요 왜냐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가 자식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도 뽀꾸한테 간식값 한 달에 4, 5만 원 그냥 쓰고 만약에 어디 아프다 싶으면은 그냥 병원 쫓아가요 얼마 전에 뽀꾸가 침대에서 뛰어내리면서 다리를 접질러 갖고 삐끗했어요 삐끗해 갖고 애가 갑자기 한쪽을 막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병원 뛰어가서 그냥 싹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받는데 한 80만 원 나오나 엑스레이만 한 3, 4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강아지 관련된 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용품 같은 것도 엄청 비싸요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채널과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하는 채널이 아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채널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 빠르게 좀 이제 사업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게 뭐 잘못됐다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널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오기 때문에 좀 편한 케이스가 있고요 채널 키우는 데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천천히 이제 자동으로 따라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채널이 성장을 안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사업도 해야 되고 채널 성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두 배로 해야 돼서 좀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본인 카테고리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채널은 사업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없어요 내가 매력적이어서 내 캐릭터를 팔 수 있으면은 가능한데 저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를 내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유튜브를 하면은 결국에는 언젠가 유튜브와 채널과 함께 연관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찾은 게 낚시 제가 낚시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지금 2년 3년 동안 거의 낚시하는데 1년에 한 3천만 원씩 한 1억 가까이 쓴 것 같아요 그 다니면서 이제 썼으니까 또 쓴 만큼 벌기라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게임 쪽에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낚시 채널을 좀 키워 갖고 한 3년 뒤에 지금 하는 채널 게임 채널은 계속 해야 되니까 3년 뒤에 낚시배를 해서 서해에서 쭈꾸미 낚시배 선장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로 홍보를 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3년 뒤에도 저를 기억하신다면은 제가 하는 배를 찾아주세요